마운트가 체결된 임플란트 식립 후 마운트가 빠지지 않아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?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임플란트 식립 후 마운트가 끼었다면 리무벌 툴을 이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마운트 스크류를 제거합니다. 그리고 리무벌 툴을 이용해 정방향으로 체결을 합니다. 이때 임플란트 사양에 맞는 전용 리무벌 툴을 사용해 끼인 마운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끼인 마운트는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리무벌 툴과 임플란트의 반력작용으로 제거됩니다. 임플란트 식립 후 마운트가 끼었다면 리무벌 툴로 쉽게 제거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